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다윗의 물멧돌과 엘라 골짜기.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웃 사촌이면서도 가장 적대적 악연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지만 정치 군사 종교적으로 아직 미약한 시기였기 때문에 블레셋의 잦은 공격에 이스라엘은 매우 곤혹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여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고백에 약속하신 원약의 실행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밥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이 여우와의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사사시대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우와 하나님을 멀리할 때마다 블레셋을 징계의 가시로 사용하셔서 극심한 고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가까운 가시는 블레셋이고 몽둥이는 애국과 아수르이며 풀무는 바벨론입니다. 블레셋은 함의 후손이며 미스라임의 아들 카슬루힘의 후손입니다. 블레셋은 미스라임 애국과 조상이 같은 족속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왕권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속국어로 만들기 위해서 대대적 침략을 시도했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하고 여우와를 경멸함으로 두 번의 치명적인 불순종과 신권도전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사무엘은 이미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사력이나 경제대국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오직 여우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유일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여우와 하나님을 경시하는 사울왕은 이미 그 권위와 자격을 상실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사울왕의 불신앙과 리더십의 부재를 틈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공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때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해선같이 나타난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차기왕으로 피텍과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건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 스스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이세의 여덟째 아들로 천대받으면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선에 뛰어들고 권리아스를 넘어뜨리고 사울왕의 호위무사가 되고 사울왕의 빕박을 받고 하는 모든 과정이 왕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먼 훗날 그가 이스라엘의 선군이 된 후에야 목동시절과 권리아스와의 전투 사울왕에게 빕박받은 10년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그의 시편에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에서 접전 상태에 있을 때 블레셋 쪽에서는 그들의 챔피언인 권리아스를 등장시켜 1대1 싸움을 유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은 양 진영이 더 이상 피 흘리는 싸움을 할 필요 없고 한방에 전쟁의 승패를 가를 챔피언 권리아스를 내세워 이스라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과거 고대 전쟁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쟁 접전 시에 양 진영 중에 가장 센 용사가 나와서 대결함으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아시오 가드 사람이라.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입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a champion out of the camp of the philistines 라고 되어 있고 NIV 버전에서는 a champion named Goliath 이 두 번역본에서 챔피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챔피언 이라는 영어 단어는 들판 또는 야전에서 싸우는 자라는 뜻인데 여기서 챔피언은 전술적으로 잘 훈련되고 강하고 용감하고 애국심이 충만한 용사입니다. 여기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말은 둘 사이에 있는 사람, the man between two라는 뜻인데 두 진영이나 국가 사이에서 다툼을 해결하도록 임무를 떠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대 챔피언들은 이렇게 야전 전투를 통해 대치 중인 두 진영들 사이에서 다툼을 해결했습니다. Goliath. Goliath은 사생아 또는 거인 강력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혹시 안학자손이 아닌가 합니다. 여호수하 11장 22절 말씀해 보면 안학자손이 가사, 가드, 아스도대만 약간 남았다고 기록한 것을 보니 그 후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Goliath은 여호수하가 가난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거인 안학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강력한 민족이 되었을 때는 안학자손이 제 아무리 강하고 거인이라고 해도 구석에 숨어서 나타나지 못했는데 여호수하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떠나 불신앙과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육체적으로 강력한 안학자손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 약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무서운 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Goliath의 규모는 얼마나 됐을까요? 그 신장은 여섯 규빗 한 뼘이며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노트 5천 세계리며 그 다리에는 노트 견갑을 잡고 어깨 사이에는 노트 한창을 미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 세계리며 1규빗은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인데 약 50cm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Goliath의 키는 3m 이상 될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3m 이상의 거인이 살았다는 근거는 있지만 현재로는 Goliath 같은 장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Goliath은 키만 큰 것이 아니라 힘도 장사여서 갑옷의 무게만 해도 노트 5천 세계리며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다리에는 노트 견갑을 차고 어깨에는 노트 단창을 미었습니다. 이 정도면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갑옷만 해도 약 60kg 정도이며 창날의 무게만 해도 약 7kg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Goliath이 몸에 걸치고 있는 쇠의 무게는 약 80kg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쌀 한가마니를 몸에 쥐고 싸움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218cm인 최홍만이 160kg 몸무게가 나간다면 아마도 3m 이상의 Goliath의 몸무게는 200kg에서 250kg 정도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Goliath의 거구와 몸무게와 힘으로 볼 때 그의 손에 들린 장창은 뱃자는 자의 막대기처럼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거구와 힘과 위용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질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숨어 있었던 차였습니다. 한마디로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 엘라는 참나무 또는 서양피 나무인데 참나무 골짜기, 송유근 골짜기 또는 테레빈유 골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송유근과 테레빈유는 소나무의 송진에서 추출한 기름입니다. 현재는 여행자들에 의해서 역청 골짜기라고 불리운다고 하는데 아마도 엘라 골짜기에는 송진으로 인해 찐득한 기름이 편만하게 깔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의 역청 구덩이나 송진 구덩이가 특징적이라면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리는데 있어서 매우 유리한 입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참피언인 골리앗이 약 80kg의 중장비를 걸치고 7kg 되는 긴 창자루를 마치 배틀채처럼 휘두르면서 고래고래 소리치며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을 때 다윗이 아버지 이세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위문하러 와서 이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경스러운 골리앗의 행태가 무려 40일 동안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심부름을 왔지만 이러한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상황을 보고서 그냥 심부름만 하고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큰형 엘리압의 꾸지즘과 저지에도 불구하고 사올랑 앞에 나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능멸하는 이 악한 골리앗의 행태에 끓어오르는 거룩한 분노를 그냥 눌러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한례없는 불레새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사올왕 앞에 나가서 왜 이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한례없는 불레새 사람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된다는 뜻으로 짐승같은 골리앗이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다윗의 물멧돌 다섯개 사올왕은 자기보다 체구가 작은 아이같은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한다고 하니 아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아무리 위급해도 왕의 체면에 거인 골리앗 앞에 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서 사올왕은 그러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사올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불레새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정말 이건 게임이 안되는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의 키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170이 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올도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골리앗 앞에서는 어린애 같은데 다윗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마 어른과 애기 같았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휘두른 긴 창날 한번 지나가면 반토막이 날 것이 뻔한데 조그만 녀석이 자꾸 골리앗을 상대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사올왕도 승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과 투구와 칼을 주고 다윗에게 입혀주었지만 다윗은 자신보다 훨씬 큰 갑옷과 투구를 쓰고 도무지 걸을 수가 없어서 그냥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물멧돌 5개를 가지고 챔피언의 전투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물멧돌 5개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첨단 무기일까요? 아니면 신무기일까요? 사올왕이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봐도 더구나 골리앗이 보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나온 물멧돌은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공격하는 사자와 곰을 때려 눕혔던 무기였습니다. 다윗은 수년 동안 목동 생활을 통해 동물의 제왕인 사자와 곰을 제압하는 기술을 익혔던 것입니다. 실상 사자는 날세기로는 어떤 맹수 못지 않고 곰의 힘은 당할 짐승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자와 곰을 물멧돌로 쓰러뜨리고 맨손으로 짐승의 입을 찢어벌려 양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골리앗을 다윗은 상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사자나 곰과 달리 철핀을 갑옷으로 가리고 철투구와 긴 칼을 가지고 있고 더구나 싸움의 기술이 뛰어나 당할 자가 없는 노련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을 잡듯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넘어뜨릴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요인은 환경과 지형이었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역청구덩이가 있고 송진에서 나오는 끈적한 기름들이 사방에 깔려있는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하여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에 가벼운 몸으로 다섯 개의 물멧돌만을 가지고 역청구덩이와 기름진 땅을 종행무진 누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몸도 가볍고 장비를 입지 않았으므로 질척한 골짜기를 재빠른 발놀림으로 움직였을 것이고 골리앗은 무거운 몸덩어리의 무거운 갑옷과 무기의 그 육중한 무게로 질척한 기름골짜기에서 움직이기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갑옷으로 온몸을 두르고 철투구를 썼어도 행동이 느리고 굼뜬 골리앗의 급소를 맞추는 일은 다윗에게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들판에서 질주하여 달려오는 사자의 미간을 돌메기로 맞춰서 쓰러뜨리고 그 입을 찢었는데 역청 골짜기에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어기적거리는 골리앗의 미간을 청통시키는 일은 다윗에게 아마도 식은 죽먹기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도 무모할 정도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큰소리를 친 것은 물론 다윗의 여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도 있었겠지만 이미 엘라 골짜기의 상황을 파악하고 골리앗을 때려눕힐 전술을 머릿속에 다 그려놓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저 여와 하나님의 신앙 하나만으로 골리앗을 대항했다고 보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당연히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을 기본으로 한 경험과 전략도 중요합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의 환경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들판에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혹은 환경을 파악하여 짐승들을 물리치고 양들을 보살피고 구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경험과 전략은 교만함을 낳아서 결국 자기교에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경험을 사용할 때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목동 경험은 여와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사계를 높이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여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능숙한 돌팔매질과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기술이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쟁의 승리와 구원은 여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서 공포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여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여와 절대주권의 자신을 의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윗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